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민주당에서 해병대 최상병 사건의 수사 외화 무혹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호주대사 부인과 관련해 가지고 이 대사의 출국 과정 전반을 밝히는 목적에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밀어붙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동작을 지역에 출마한 류사명 후보가 해당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여론몰이에 나섰는데 그가 sns에 쓴 글을 보니 채수근 상병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네티즌들은 해당 사건 관련자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모르면서 또다시 고인파리를 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가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은 먼저 오늘 동작을 지역에 류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선거 캠프 개소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비판을 했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선거 캠프 개소식은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윤 정권의 무능을 바로잡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정권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사건들을 언급을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다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채수근 상병과 관련된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고 채상병 일병 사건 등을 절대로 잊지 않고 소외된 사회적인 약자와 기후 위기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그의 글을 보면은 당연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류사명 같은 경우에는 채수근 상병의 이름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쓴 글을 보면은 채상병 일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류사명은 채수근 상병의 이름을 채상병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류사명 측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류사명에게 지적을 해줬는지는 모르겠으나 류사명은 잠시 후에 자신의 sns에서 채상병 일병이라고 쓴 것을 채상병 상병으로 글을 또 고쳤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한 번은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두 번이나 이런 짓을 했다라는 것은 류사명 측에서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채수근 상병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정황이고 해당 사건의 희생자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모르면서 저런 글을 쓰며 현 정권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거는 그냥 고인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채수근 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가 군에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희생이 되었을 때 일병이었는데 순직 처리가 되면서 상병으로 1계급 특진했고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채수근 상병에 대해서 채상병이라고 언급을 하니까 류사명 측에서는 채수근 상병의 이름이 채상병이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문 기사를 몇 개를 검색만 해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을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론 선동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 성의 없는 태도가 아닌가라는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류사명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도 얼마 전에 김어준의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신의 각오를 이야기할 때 총선에서 지면 안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동작동 옆에 묘지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뼈를 묻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류사명이 이야기한 묘지라는 곳은 현충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으며 특히나 류사명이 출마하는 지역구가 동작을 지역으로서 본인 지역구에 현충원이 있는데 그 장소를 묘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이건 몰라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면 무식하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알면서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면 현충원이라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승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충전과 위운을 기리는 그러한 장소인데 여기를 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존중의 자세가 없는 것이 아닌가 국회의원 후보로서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아무튼 과거 발언도 그렇고 이번에 최상병과 관련된 해당 발언도 그렇고 솔직히 국회의원 후보로서 좀 너무 허술하다라던가 자질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지적은 피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특히나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류사명하고 나경원 의원의 격차는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류사명 측이 분발을 하더라도 차기 총선에서 이길까 말까인데 이런 식으로 헛발질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 동작을 지역에서 민주당의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류사명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최수근 상병 사건에 대해서 희생자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모를 정도로 해당 사건에 무관심해 보이는데 이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그의 모습이 선거 때가 되니까 이거를 특검법으로 밀어붙이겠다라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현 정권을 공격을 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쓰려고 하고 있는 민주당 모습의 한 단면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한편 차은후보다 이재명이 본인의 이상형이라고 이야기해서 화제가 되었던 안규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지역구가 어딘지도 제대로 모르는 듯한 이런 모습 때문에 화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 측에서 확보한 여러 개 동영상에 따르면 안규령은 지역 행사에 참석을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주민들에게 자신을 상당히 어필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선거 운동복을 착용을 한 채 마이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잘 부탁드리겠다라고 호소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이러한 모습이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분명히 선거법 위반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으며 선거법을 보면 공시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옥 내외에서 육성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 마이크라든가 확성 장치를 사용을 하는 것은 제한을 두고 있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마이크를 들고 잘 부탁드린다라고 호소를 하면은 이거는 선거법에 저촉이 될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이재명이라든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도 요새 선거 운동할 때 보면은 목이 다 쉬어가지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를 사용을 하지 않고 목이 터져라 육성으로 지지로 호소하는 것이 이러한 선거법 위반을 의식을 해서인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저런 식으로 안규령처럼 선거 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들고 지지로 호소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선관위 측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 봐야겠지만 선거 운동복이라는 것이 선전물이기 때문에 노래교실 같은 곳에서 선거 운동복을 입고 확성 장치를 이용해서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선거 운동복을 착용하는 것 자체가 선거 운동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안규령은 본인이 출마한 지역구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은데 선거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으니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아무리 이재명의 눈에 들어가지고 출마를 했다라고 하지만 너무 선거 운동을 막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러한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안규령 측에서는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이 잘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맞지만 잘 부탁드린다라는 것은 안규령 본인을 잘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노래를 잘 못하니까 노래를 잘 부탁드린다라는 뜻이고 마이크로 지지를 호소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 사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여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해명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런 얘기라든가 수준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안규령 같은 경우에는 고민정과 마찬가지로 아나운서 출신이고 하고 있는 행동이라든가 말을 보면 고민정과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고민정과 함께 차기 국회에 들어간다면 진짜 볼만한 여성 듀오 의원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안규령도 가만히 보니까 거의 하루에 하나씩 이슈가 터지는 것 같아요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